여러분 일단 새로워진 뉴 콘스타를 만나보시는데 콘스타라면 일단 요만큼 요만큼 감질나게 낮아서 칼도 막 꺼내는 게 아니라 200ml짜리 우유가 한 번에 쑥 다 들어가는 엄청난 대용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칼날이 이런 게 안에 있어요 이런 칼날 보신 적 있어요? 3만 원대 이런 칼날이 3중의 칼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두 속을 만들 건데 지금부터 깜짝 놀랄 일이 보세요 심대 심대 칼집 없죠? 김치 한 폭에 그대로 쑥 넣으세요 우리 지금 이거 칼도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고기도 그냥 다 넣어 다 때려놔요 시체말로 통마늘, 통두무, 숙주 이런 거 따로따로 다질 필요가 없어요 만두 속이요 사실 이거 재료별로 다 따로 다지고 칼도마 또 꺼내고 흡착한 몸체 꽉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증속 방법이라고 해서 위에서는 한 번 돌리면 밑에서는 세, 네 번 돌아가는 효과 이 안에 생고기, 두부, 김치, 포기 하나 그대로 통마늘, 대파, 숙주, 식초 걸렸어요 다 됐어요 수다 떠느라고 너무 많이 놀랐네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예술이다 예술이다 진짜 이게 칼이 분리돼서 설거지 너무 편하고요 저도 이제 시댁 간다고 형님들 만난다고 멋 좀 내놓으라고 손톱 이렇게 관리했거든요 손끝에 김치 국물 한 방울도 안 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 급한 연지식이 지금 벌써 저 진짜 저는 만두 담당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쉬워진 게 고객님 보면 살짝 묻혀다가 안쪽에 솔직히 만두를 빚는 건 일이 아닌데 아니 피는 사면 되는데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요 고객님 그리고 고객님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이걸 코스타 갈 수 있는 거예요 몸통이 흡착판하고 분리가 되니까 싱크대, 위든 방바닥이든 어디서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거의 2kg인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용기 맞춰서 뚜껑 드릴게요 냉장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또 볶음밥에 이용하시고 죽도 끓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용기에는 뭐해요? 저희가 책칼 세트도 드리니까 통이 하나 더 봐요 책칼로 변신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아톱 하나는 아예 책칼용으로 바꾸시는데 보세요 이 뚜껑만 싹 바깥 끼우시면 책칼 변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요 보세요 큰 불에 놓고 그냥 김치 할 때 무 할 때 더 안전하죠 그리고 책칼이 보세요 이게 진짜 과학인 게 설합식이잖아요 이 세세히 끼는 음식물도 깨끗이 속 시원하게 살펴드시면 깨끗해 찰칵 맞습니다 여기에 채썰기 대접, 편썰기 대접, 강판 대접 5종 풀 세트를 저희가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이것만 따로 사도 얼마냐고요 이 딱딱한 무가 진짜 이렇게 채썰 라면 이게 무나물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채가 나와야 맛있잖아요 보세요 저는요 결혼해서 20년 넘었는데도 진짜 아직도 채를 못 쓰는데 각잡았네요 내가 이야 좋다 일류 셔프가 온 들 이렇게 쓸겠어요?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무나물 하시고요 무나물 하시고요 채썰기, 편썰기, 모양내기, 강판 지금 200분 넘게 수확이 드셨습니다 애호박전까지 다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이 조건 단 한 번 생방송으로 실리콘 랩을 드려요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먹다가 남았어요 뚜껑 없습니다, 뚜껑 없습니다, 뚜껑 없습니다 다 제 뚜껑이 되는 거고요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짱짱하게 버텨주는 힘 실리콘 애들 젖꼭지 만드는 실리콘이라 열대 소독하시고요 냄비 뚜껑 닫아서 냉장고가 안 될 때 싹싹 다 접으세요 이게 그리고 날개 나간 용기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사이즈 맞게 다섯 개를 다 드릴 텐데 네